마법사의 힘을 찾고 있다면 이 길이 끝까지 가서 산의 중심부에 있는 감시자와 얘기해봐라 마법사의 힘을 얻을 수 있나보네요 아저씨, 이거인가요? 그래, 야! 내놔 불꽃 습득, 도전과의 달성, 백과사전, 만화가 많아 만화가 많아? 기술 좀 볼까? 단건백이 이게 있던데, 이거가 능력으로 쓰는 거군요 이걸 내가 댓글로 봤는데, 어제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, 많아서 뭐 모닥불에 불을 피울 수 있대 뭐 등록이라도 한번 해서 써봐? 5번에 해봐, 5번에 영원 발현을 시전하는 방법은 뭐야? 영원 발현을 시전하는 방법은 뭐야? 아니, 잠깐만 화염방사 습득 화염방사 습득 됐어? 절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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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별로 쓸 것 같진 않은데, 솔직히, 그쵸? 만화라는 게, 시간이 지나면 차는 거야? 모르겠는데 뭔가 잔뜩 배웠습니다, 아, 불의 문장 아, 추가 효과가 발동하는 스킬이고 화염방사는 어딨어? 이거냐? 핵뿌리랑 랜턴에서, 오오, 야 이런 것도 있네 별게 다 있네 아래에 있는 둘이랑 대화하고 일로 갈 아, 아이템도 파는구나, 야 잘됐다, 야 판매 좀 해야되는데 나 그래서 이 정도만 팔자 일단은, 음 좋아요 너무너무 잘 Сог이 되었더라 아, 이렇게 나갈수 있는 거야? 아, 아 주문, 말하는데 제약을 받는데 후툭을 쓰면은 훈련을 받고싶다 어 57번에는 냉기를 알려준대요. 냉기 획득 냉기는 디자인이 약간 다르네? 불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냉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냉기 저항이 증가한다고? 오 좋다 저거 그러면 일단 대안 다 끝났고 절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됐죠.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가 적당히 줄었네? 물도 아직 여유있고 그냥 가자. 아 정 부족하면 다시 오면 되지 뭐. 다음 다 돌았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는 거 한번 갔다가 저쪽 끝으로 가면 되네요. 마업사들이라고 혈거인들 안 두려워하나봐. 혈거인 사는 데서 그냥 사네? 뭐냐? 나 봤나본데? 꼬라지를 보니까. 참 주의해야 될 게. 저 녀석 한 명만 있느냐?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? 막상 들어갔는데 막. 밭일 수도 있고. 흥기철선. 내가 간다. 내 것도 풀이다 나. 상자가 있구나. 그리고 한 명 있나 보다? 어. 혼자 있나 본데. 소리 좀 보소? 어어 돌진거리가 좀 있네. 야야야야야. 깨끗한 물이야 여기가? 와. 뒤로 뛴다. 두 번. 그렇게 안 쓰신 거 같은데. 아. 야. 몇 대를 때리는 거야. 야. 몇 대를 때리는 거야. 어디서 건방지게. 넘어져. 야. 바로 일어나네. 얘는. 응. 안돼. 상대를 봐가며 덤벼야지. 자식. 고기랑 비늘가죽 나왔네요. 어. 이게 두 개나. 별로 안 쎘어. 어. 출혈 생겼네. 음. 잠깐만요. 물약도 하나 먹어. 무게 너무 먹는다. 물약이. 어. 괜히 많이 만들어놨어. 잔혹한 창. 0.929. 충격 26. 충격 값이 많이 적네요. 절제 포션. 절제 포션이라는 게 있네. 절조각 먹고요. 어. 좋은 게 좀 많은데. 일단은. 잔혹한 저거는 갖고와서 팔자. 비쌀 것 같다. 딱 봐도. 잔혹한 들어간 거 비싸다고 그랬으니까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잘 듣습니다. 그리고 여어. 그. 감시자의 랜턴은. 갈아주죠. 탐험가의 랜턴 갈아주고요. 바뀌죠 랜턴이. 랜턴의 불길이. 빛이 약간 다르네. 이것도 넣어주고. 저쪽 가보죠. 생각보다 별거 안준다 너. 가보죠. 고마워. 만화 딱히 쓸 일이 없는데. 이렇게 되니까. 아 여기 못가? 아 갈 수 있네. 이렇게 어두워. 야 이거 다크솔 생각 약간 나는데 길을 불친절한 거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죠 땅바닥을 잘 보면은 그쵸? 팔라디만 나왔습니다 팔라디만 그냥 팔아버릴까? 자갈 벌레 나왔어요 이렇게만 할까 그럼? 자 일로 왔고요 이제 올라가죠 음 저쪽이 그 마나 있던 데죠 붉은색 깃발 있어 어? 영웅왕국 컴플럭스 패스 나왔는데 뭐 닫혀있는데 뭐야 뭐야 이벤트를 봐야 갈 수 있는 건가? 나갑시다 그럼 나가도록 하죠 저기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체르소니즈 아 저기 저기요 여기 어딘데 어? 여기라고? 아 아 엠 메카르소이 아니구나 엠 메카르소으로 이어지는 건 착각하고 있었네 도라는 못 가는 거야? 소금물밖에 없어 저게 벤데블 요새죠? 어 나 일로 온 거야 그럼 벤데블 쪽으로 온 거야? 아 이거 너무하네 일단은 벤데블 요새 가보자 자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번에 이거 열었다가 큰일 났었죠 어느 거 열면 될까? 아 이번엔 반대쪽 열고 열고 도망가자 또 혈고인 침툴로야? 가자 여기구만 자 다시 왔습니다 혈고인 침툴로에 나와서 여기서 물도 뜨고 곡괭이도 새로 걸로 교체했어요 이거 눌렀었죠 야 이제 4분의 1이다 25%야 나는 되는 사람이야 잠깐만 쟤 뭔데 저 방패 들고있냐 뭐야 쟤? 어우 엄청 큰 방패 들고 있어 지구를 채우고 싸우자 딱 되라 그래 안녕 친구 오 야 그거를 그렇게 가는 놈이 어딨니 나 폭된 거 맞아? 아 야 치사하게 3차를 때려 사나이의 승부에서 아프지 요 놈아 딱 봐도 아파 보인다 야 아이템 다 버리고 가서 잔혹한 곰봉이랑 어 사파이어 나왔네 야 잔몹이 이렇게 세게 나와? 잔혹한 곰봉에 사각방패 잠깐만 잔혹한 곰봉 내가 끼는 건 똑같은 거잖아 야 너 이거를 준다고? 200원짜리 왕패야 왕패도 와 이거는 팔고 싶다 진짜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가져갈 수가 없네 근데 야 이거를 주는 잔몹 있단 말이야? 야 얘 진짜 50%야 야 6개 중에 4개를 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은? 어? 열렸어 열렸어 여러분들 정답은? 이겁니다 아 이거 랜덤으로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6개 중 5번에 하나 잔혹한 대용두끼 이거 양손인이죠? 어 양손무기죠 광택재 하나 광택재 좋네 수정가로 나왔다 야 수정가로 어디다 쓰더라? 광택재 쓰는데 뭘 진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한번 줘봐 음 아유 무거워라 아 팔고 싶은데 당연히 팔 수가 없겠다 무게가 8이라 돼 무게가 제일 문제야 이 게임은 무게만 충분하면 돈은 잔뜩 볼 수 있는데 에 갈지도 못하냐? 야 이거 내가 처음에 그 거기서 얻었던 검보다 약하네 그 1.1의 늑대기사검인가? 왜 그렇게 좋았던 거냐 대체 너무 느려서 안 돼 지금 이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달리는 속도입니다 장문을 나갑시다 야 야 저 이쪽 산으로 올라왔는데 저게 길이 있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걸어서 올라왔거든요 저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길이 있네요 많아서 먹었습니다 야 이거 여기로 가는 거야?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네 그게 그럼 저쪽은 뭐야 일로 왔는데 별건 없고 저기 뭐 재단 같은 게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? 점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무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서 80이에요 가져갈 건 없고 구경이나 한번 하자 오늘 어찌 만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얻은 게 있긴 하잖아요 일단 한놈 보이고 따로 없죠 뭐? 어 시범 저리 꺼져라 이 악마들아 헉 악마 같은... 이리로 들어와 주면 안 되긴 차라리 다음은 너니? 다음은 너니? 뿜옴 뭐야 안 터트리... 안 터졌어 저거 캔슬되기도 하는구나 나는 때릴 때 방어되는 줄 알았어 이거 체력이 안 달길래 아야야야야야야 미쳤어? 오늘 상당히 적극적인데? 잘 가시고요 나 맛있게 너무 많아 체력이 지금 그것 때문에 무기가 부족해 잘됐어 다 써! 마구 싸우는 거야 오늘 남는 게 체력이다 하아야마 세보다 약하구만? 니 지팡이가 많아서 세 개였지? 여기 혹시 문 여는 거 있지 않을까요? 예 그래서 다시 그 판매 상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쪽 저거 저거 내 생각은 그런데 일단 가봐 어 야 이 길도 진짜 한두 권도 없다 이씨 저거 같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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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막혀있다 그런 거 은 선 넘는 짓이죠? 잠깐만요 열리지 않는다고? 어? 아퍼이씨 잡템만 드립자 많이 주네 뭐야? 그냥 돌이야? 아 여기서 길이 있어? 아니 뭐 길 길이 많아 여기서 뼈를 묻게 생겼어 나 강철 미늘창 야 쓰고 매운 차 좋죠? 먹자 쓰고 매운 차는 먹자 쓰고 매운 차는 너무 많다 야 가져간 거 얼마 된다고 이렇게 무게가 이게 안 열린단 말야? 아무리 봐도 저건데 그쵸? 혹시 뭐 저쪽 반대쪽에서 열 수 있는 그 손잡이 같은 게 있었나? 아니잖아 저쪽에서도 안 열렸어 아 아 개무거워